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이 낭떠러지에 서서 보는 절경이 마치 하늘에 떠서 보는 느낌? 이 낭떠러지에 서서 보는 것 같아요 심장이 그냥 커질 것 같습니다 아, 천상의 맛이다 둘로 앉아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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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만든 아시아의 풍경은 어떤 빛깔일까요? 방글라데시 어부들에게 물은 방금빛 허전이자 아낌없이 주는 친구이고 진짜 크네요 두려운 존재랍니다 초록빛 바다 필리핀입니다 그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뒤에 고래상어가 살고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갈수록 신비롭고 볼수록 놀라운 아시아 물기행을 떠나봅니다 필리핀의 보수 같은 섬 보홀로 향합니다 보홀에 있는 달콤한 언덕 초콜릿 티를 만나기 위해서죠 초콜릿 티를 만나기 위해서죠 태평양에 자리한 삼나라 필리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 하나인 비사야 제도에 자리한 보홀로 향하는 길입니다 보홀은 비사야 제도에서 열 번째로 큰 섬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데다 필리핀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꼽히는 섬입니다 보홀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전망대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그 집 면목을 발견할 수 있죠 계속 올라가는 게 차단이 힘듭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 좋은 광경이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기대했던 멋진 풍경은 바로 초콜릿 힐이라 불리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바다 속에 있던 산호층이 위로 솟아 산이 되고 자연의 시간이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형성한 건데요 6월부터 11월까지 동굳한 언덕이 갈색으로 변한답니다 이 모양들이 초콜릿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초콜릿 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지형은 220만 년 전에 해저 지형이 융기되면서 오랜 풍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이러한 지형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마치 경주의 왕릉을 수천 개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초콜릿 모양의 언덕 1200여 개가 만들어내는 멋진 경관 보홀의 또 다른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눈 큰 원숭이 타르시어를 보호하는 곳인데요 몸이 작고 눈이 커서 안경 원숭이라고 불립니다 야 이 엄지손가락 만하니깐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죠 물론 뭐 핸드폰보다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안경 원숭이는 보통 해발 700여 미터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디 있을까요 찾기 힘드네 워낙 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 저기 어디요 12시만 1마리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스타워즈의 요다가 이 원숭이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데요 정말 똑같죠 몸을 움츠리고 있고 너무 작고 색깔도 이게 나무 가지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에서 그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행성이라 낮에는 나무에 붙어 내내 잠만 잔다는데요 다 커도 몸 길이가 15cm를 넘지 않는 데다 안구 하나의 무게가 뇌 전체의 무게와 같답니다 안경 원숭이를 볼수록 독특한 안경 원숭이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제 손이 너무 큰 걸까요? 정말 작고 외계인을 닮았지만 귀여웠습니다 안경 원숭이가 울어 뜯은 것이라고 합니다 안경 원숭이가 또 성격도 예민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플래시 터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심장 화비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예민하고 신비한 동물이죠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진 안경 원숭이 성격은 어떨까요? 안경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인데요 주로 곤충을 사냥해 먹는다고 합니다 관리인이 좋아하는 먹이를 가져다 주자 맛있게 받아먹는 안경 원숭이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점프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수록 놀랍고 볼수록 귀여운 안경 원숭이 잘 받아먹네요 아주 먹이 먹을 때는 날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360도 돌아가는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신비한 동물이죠 푸른 바다를 찾아 떠나온 필리핀의 섬 보홀 신비로운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 너머엔 또 다른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필리핀 비사야 제도의 중심지 세부 저는 오늘 세부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떨어진 오슬롭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부는 필리핀 중남부에 자리한 섬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저는 세부선 남쪽에 위치한 오슬롭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는 세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투말록 폭포가 있습니다 거대한 절벽을 따라 시원하게 쏟아지는 이 폭포의 또 다른 이름은 비단 폭포 물이 실크처럼 가늘고 얕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열대 우린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투말록 폭포 열대 우린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투말록 폭포 폭포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바타의 배경을 저장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가는 물질기는 사람들을 폭포수 아래로 유혹하는데요 온몸으로 물을 맞으며 멋진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겠네요 잠시 폭포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오슬롭의 바다로 달려갑니다 오슬롭은 세부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작은 마을엔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답니다 비밀은 바로 이 바다에 숨어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이물고기 오슬롭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고래상어입니다 고래상어는 지구에서 가장 큰 어류로 길이가 최장 18m 몸무게는 20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필리핀돈 백패스에도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화폐의 주인공이 될 정도니 인기가 대단하죠?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는 길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는 길 해변에서 묘기에 가까운 동작을 선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서주 선수들이 놀러온 모양입니다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는 길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선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작고 좁은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갑니다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 배들이 멈춰 서 있는데요 고래상어가 마을 해안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과연 고래상어가 나타날까요? 그때 수면 위로 보이는 검은 물체 바로 고래상어 지느러미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고래상어 조용한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온순하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래상어를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한번 물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세부의 물속에 한번 놀라고 눈앞에서 헤엄치는 고래상어의 엄청난 크기에 더 크게 놀랐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물고기란 말이 실감나는 몸의 길이 하지만 고래상어는 몸집과 다르게 겁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헤엄치니 친근감마저 느껴졌는데요 고래상어는 새우와 물고기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데요 입을 벌리고 쟤 바로 쟤 앞에 야 정말 고래상어는 먹이를 먹기 위해 시간당 무려 60만 리터의 물을 흡입한 후 아가미에서 여고해 먹는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을에 고래상어가 나타난 것은 10여 년 전 굶주린 고래상어에게 어부들이 먹이를 주기 시작한 이후로 마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작은어촌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부와 고래상어의 교감이 불러온 아주 특별한 풍경은 오슬로 바다에서 매일 펼쳐지는데요 고맙습니다 학교 이